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해물파전, 감자전, 오돌뼈, 주먹밥, 꿀맛걸리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럼 취해볼까요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.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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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의 소스에 면을 먹어야겠다 이 소스는 소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쁘게 넣은 것 같아요 그는 소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은 이 소스를 먹어요 그리고 사는 소스에 넣은 것 같아요 면을 먹어요 여러분, 이 소스에 면을 먹어요 너무 맛있어 여기도 한 번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이건 브라이 버터 버터 파 uming 버터 맥주 가상 치즈 빠진 습 키즈 아.. 이번엔 마지막이예요 마지막이예요 마지막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 잘먹었습니다. 안녕 머리같아